이번에도 선관위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참 억울합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기에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참 대한민국의 농협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을 달성했던 그런 김대중 칼럼 한번 보시죠.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이럴 게 없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지난 5년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권력남력 통합 이유로 눈 감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서 문척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합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을 취재할 때도 미국 대선을 취재할 때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대통령도 법적 정당성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 지난 5년간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 문정권 하에서 너무나 합법적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디에도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참 이 보면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받은 시재적 사명은 문재인 정권을 청소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철저한 사실검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권력개입 없이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정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170cm이 남는 민주당 의석도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에 있는 무기는 있다. 은밀히 말해 윤석열은 정칠이 아니다.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 원로들이 참 웃고 싶습니다. 지금 정도로 한마디를 해줘야 되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없으니까. 이 긴 칼럼에서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논객이고 대한민국 영향력이 있는 조선의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 오랜 시간 동안 주피를 지냈던 어찌다 대통령된 윤석열 이럴 게 없다. 이 칼럼에 단 한마디도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선거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원로가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 그 많은 정치를 했던 정치계 원로들 가운데 그런 그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누굽니까 강주에 계셨던 그분만 사선의원이라든 그분만 윤석열 당선인 후보 앞에서 선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꼭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비겁한 겁니다. 운종 부자언니가 그건 원로가 아니라 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신지화이님은 김대중 칼럼니스트 자기 살길을 찾고 있구만요. 지금 나이가 매살이 자기 살길만 찾으면 됩니까. 애들 살길을 찾아줘야죠. 부정선거 이야기했다가 다칠까 봐 빠져나가네 가인지. 유상님은 원로가 아니라 한자리에 차지하는 인간 뭐뭐들입니다. 허첨이 이렇게 비겁할지. 참 내가 늙으면 이렇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마지막 한 줄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선거 공정성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윤정부 하에서는 이 문제가 고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겁하게 돼버렸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3월 25일 날 정확하게 3구 대선을 부정선거가 자행된 거로 그렇게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한 6천명 전직 현직 교수님들이 관련되니까 참 네메시스님이 언론이 참 한심합니다. 알렉산더님이 제가 보기에는 원로라는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YD컨님은 생계형 농격들입니다. 꽃별님은 정홍헌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당 부정정선의 선거사범입니다. 이 하늘 알아내면 놀랍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보고 한 사람의 댐댐이를 많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민주, 자유, 정의, 시장경제를 아무리 외쳐왔더라도 침묵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더 한심한 그런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좀 삐딱한 글을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이 중앙일보의 오병상 그런 칼를리스트입니다. 0.73% 대선 불복의 징후들입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민주당 강경파와 이재명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결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0.73% 대선 패배였지만 졌지만 잘 싸운 선거다. 이재명 잘못이 아니다. 패배 원인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더 과감하게 개혁입법을 밀어붙여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함으로써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된다. 결국 0.73% 박빙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치판의 관심은 박빙 1차 대전 대선을 확정 지을 재객돌 2차전 지방선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은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기에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용 호재입니다. 그런 점에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물러나는 대통령의 정권 인계라기보다도 민주당의 강경파의 선거 전략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늘 그래왔듯이. 이 오병상 코멘터리도 보면 단 한 마디도 여러분 뭡니까? 부정선거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오병상 칼럼니스 자체가 진짜로 0.73%, 25만 표 차이가 난 걸로 믿고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글들을 쓰는 겁니다. 3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25만 표 차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문제를 신문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올리브 님이 하도 기가 찼던지 0.73% 킥킥킥 하셨네요. 이게 되는 겁니다. 하대엔드 세통님 우파 채널들 구글 코리아에서 관리하나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공병호 tv는 지금도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송출량은 보통 시기에 10분의 1 정도로 2년째 줄어들었고 콘텐츠를 올리면 모든 콘텐츠는 예외 없이 다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나중에 풀어주는 것도 좀 있지만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언론을 탄압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떼고 난 다음에 그런 채널에 대한 탄압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결국 0.73% 박빙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앙일보의 농객들이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언론들 언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만 기가 찬 거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거리나 이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 아니면 0.73%를 짓다는 거죠. 0.73%를 짓는데 억울한데 왜 그냥 재검표 신청 안 하냐 이야기죠. 한번 보시죠. 글을 한번 보시죠. 신님 0.73% 패배라니 부정선거 아직 규명 안 됐잖아요. 이재명이 찍힌 투표지 이런 물정인데 아직 조사 안 됐지 않습니까? 무슨 0.73%면 조사 끝나면 10% 될지도 모릅니다. 41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인 겁니다. 중앙일보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 여러분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답지 않게 국방 운운, 안보 운운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진무실 이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은 결국은 이 문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해서 결국 정권 창출을 위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사용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자들의 결집을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숨길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 없는 거대한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반복적으로 해온 정거물들이 법원과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바로 지금 양정철의 침대 밑에서 이건영의 의자 밑에서 예찬의 소파 밑에서 윤호중의 테이블 밑에서 송영길과 우상호의 안락의자 밑에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불이 붙은 것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그 어떤 정권에 출범을 했던 대통령보다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전복시키려 했던 그런 반복적인 부정선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셔가는 과정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부정을 전려했던 체력들은 선멸될 것으로 봅니다. 윤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는 완벽하게 올인을 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사자성으로 발본 세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온 바로 그 팩타입니다. 그것을 공략하게 되면 거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